빨강아 거기서 뭐하냐? 주차하고 빵 먹고 있는데 거기서 뭐하냐 연구야? 주차하고 빵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사랑 연구 택배 택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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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핍 핍 Behi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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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달 갈게. 놀아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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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상의 투샷. 막 뛰쳐나오. 아니 이거 주고 갈려고. 이거 생선. 이거 먹어볼래? 생선 먹어? 생선 먹어? 생선 너도 먹냐? 비려서 안 먹... 저번에 비려서 안 먹었잖아. 장난감. 장난감. 물 와. 물 와 영구. 물 와. 물 와. 물 와. 물 와. 물 와. 물 와. 자 오늘의 마지막 배달코스는 포벅돌이 산책갔나봐요 없다 지졌어 지졌어요 줄이 걸렸어 잠깐만 이것만 갖다 놓고 도와줄게 잠깐만 풀어나왔네 풀어나왔어 니가 풀어나온거야? 니가 풀어나온거야? 꼬복아 아저씨 오늘 배달 끝났다 아까 너 닮은 두툼하게 너 닮은 빨강돌이도 만났어 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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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뭘까요 아까 그 친구는 이거 싫어하더라 닮았냐 너하고 아까 그 친구 이거 싫어하던데 빨강돌이 미미 미미 온갖 잠긴 닭 과연 포복동자가 과연 포복동자가 이 희한하게 생긴 생선도 먹을까요? 오우 낚아쳤다 이야 빨강돌이 안먹던데 포복동자는 그냥 생선도 엄청 잘 먹네요 편식도 안하고 오유 착해 오유 착해 포복동자 착해 편식도 안하고 오유 착해 오유 착해 생선도 잘 먹어요 생선도 잘 먹어 저번에 저번에 배달할 때 너 예뻐해 주지 못하고 간식도 못 주고 가가지고 아저씨가 좀 서운해가지고 미안했어 그래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내가 이것도 갖고 왔다 너 빗어 주려고 다시 다시 누워봐 손님 다시 누워보세요 배 긁어 줄께요 다시 누워보세요 그래 찬스 배 긁어 줄게 기분이 이상해 이건 아니야 너 트림도 아니야? 오늘 뭐 짓고 트름하고 뭐 할건 다 하네 짖고 트름하고 할 건 다 해 너도 민망하지? 보복동자야 얼마나 잘생겼냐? 너 얼마나 잘생겼어? 얼마나 잘생겼어? 많이 추웠지? 많이 추웠어? 코를 칸칸칸 너를 품에 안으면 나는 사랑하는 너를 느끼네 이젠 너를 안으면 나는 사랑하는 너를 느끼네 털 좀 빗으로 빗었더니 털이 나오네 안녕